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 이소리 들리시죠 새소리냐고요? 매미 소리입니다. 자 오늘 소개할 곤충은 말미미인데요. 자 한번 볼까요? 자 이 녀석이 말미미입니다. 저기 보이시죠? 저기. 저기 보이시죠? 벗어나마에서 잡은 매미인데 이 힘같은 이 부액을 빨아먹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떤 게 이 팀은 사람을 찌르는 용도가 아니라 남을 구멍을 내는 용도예요. 이 매미는 말미미고요. 이렇게 까맣게 생겼습니다. 어디야? 안 날아가네요. 도망갈까봐. 날아갈까봐. 자세히 못 보여주는구나. 어. 그리고. 날개. 크기가 정말 크네요. 이렇게. 짠. 빨리. 짠. 빨리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. 근데 누가 숟가락이고 암컷이에요? 얜 암컷이에요. 어떻게 알 수 있지? 여기 울림판이 없잖아요. 울림판이 없는 대신에? 살랑관이 있습니다. 아. 거기가 살랑관이구나. 아. 거기가 살랑관이구나. 그럼 암컷이에요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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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놓칠 뻔했다. 어. 놓칠 뻔했다. 어. 엄청 노력해서 잡은 건데. 이 말미미언은 어떻게 울죠? 이건 암컷이라 아쉽게도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만 말매미는 말매미 수컷은 어떻게 울지? 소리 들어보세요. 이런 음으로. 오랜 시간 동안 운다. 말매미는. 네. 이 매미의 수명은 얼마일까요? 여섯 달? 일 년? 자.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기도록 할게요. 자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자. 이 매미는 성충기간이 짧고 유충기간이 길어서 짝짓기를 위해 성충이 된다고 해요. 자. 그럼 매미를 놔주겠습니다. 여기. 응. 우와. 이야. 나. 아름다운 미니네